어마자온 능란 시세원 보고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도와주게 할머니 어? 할머니 안계시는데? 지효 할머니한테 전화할까? 네 할머니 전화온다 지효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 전화온다 할머니 찾고있는거 어떻게 아셨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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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얼굴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 거 아셔요? 지금 찍히고 있어 엄마가 왜 나와? 야 너 지금 찍고 있는 거야? 아이씨 부끄럽게 왜 그래 하지마 예뻐 우주랑 먹었어요 너 몰라 그랬어 할머니한테 인사 인사이세요 배꼽 인사 얘들아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엄마 할머니 보고싶다고 하니까 사진 좀 많이 보내줘 영상이랑 엄마 어디 여행가고 이러면 아 근데 지금 전화받는 거 그런 거는 되는데 사진이 안 찍혀가지고 어디 가면 아 뒤에 고장 났다고 그랬지 그 고치는 건 얼마래요? 고치는 건 뭐 그냥 핸드폰 값 들어가야 되는데 뭘 그래? 그럼 사진이 낫네 할머니 보고싶어요? 네 얼마큼 보고싶어요? 많이 많이 엄마도 할머니 보고싶어요 엄청 많이 안녕 안녕 배꼽 배꼽 밤 배꼽 구 kennedy 배꼽 하다리 배꼽 칼칼 자, 이상으로 가 칼칼 새내기인의 칼 새내기인의 칼 새내기인의 칼 새내기인의 칼 바탕 크리스마스 간 바탕 크리스마스 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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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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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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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가. 엄마 나 지금 논이 생겨가지고. 무슨 일. 왜왜. 아니 지금 통장 보니까 영어로 써가지고. 보이스피싱인가. 혹시 돈 들어온 거 아니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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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이 돈 들어오는 보이스피싱이 어딨어. 내가 그거 황태국에서 보낸 거야. 그런 거야? 아이씨 놀랬잖아. 엄마 핸드폰. 엄마 핸드폰. 네 카메라 고장 났다고. 그래가지고 엄마 핸드폰. 엄마. 아 나는 엄마. 놀래키려고 그런 거지. 아 뭘 또 그래. 그거를 엄마가 사드리는 거라. 아니야. 엄마가 사시는 거랑 내가 사드리는 거랑 다르지. 지효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아이고. 돈해준 돈으로. 응. 살리라도 사가지고. 예쁜 사진 많이 찍어서 우리 지효한테도 보내보려야겠다. 지효 보라고. 아이고. 아무튼 잘 쓸게. 엄마. 엄마가 나 태국으로 보내주고 공부시켜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또 나 갑자기 눈물이 나. 나도 그랬어. 아까. 나도 그랬어. 보고 싶어도 보지도 못하고. 그거를 보고, 아이구. 아이고. 진짜 안쓰러워 죽게. 그러니까 고마워. 나 핸드폰 사면 영상 찍어서 보내줘. 고마워. 고마워. 근데. 그럼. 응. 네. Wow.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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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키디루 람라인 루와 G6과 B2 내가 내린 생각에 내가 바느질이 돼서 왜 하얀거지? 슈피스 하얀거지? 쓰리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가게 맥이 부족한거지? 맥이 부족한거지? 잘 지내줘게 만나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정말 내 마음이 한글자막 by 한효정